자, 오늘은 협충사 쪽에서 천왕산, 제약산 찍고 흥룡폭포, 청청폭포 이렇게 내려올 계획입니다. 오늘 군사가 좀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래 많이 모여가는 거는 좋은데 사람들이 일반 유산을 다 맞았어요. 백신은 안 맞은 사람은 세령님 혼자 안 맞았잖아. 오실 때가 한 명이 나머지 전부 60대인데. 자, 오늘 열심히 한번 걸어볼게요. 빨간 바지가 지금 어울리네. 눈에 띄네, 그죠? 생긴 안 보던 빨간 바지가. 야, 처음에 이제 스티커장 모으네. 어. 아니, 진짜 잘 왔지. 자, 이제 잘 춫고있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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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끝까지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한복 남기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아, 이제 훈련으로 가친다고. 우미도 올라왔네, 그렇죠? 이제 조금 그친다. 다 완전히 안 그쳤거든. 예, 또 끝까지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구삼종의 팔산. 소감 어때요? 축제집니다.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아, 기분 좋아요. 야, 이거 방송용 멘트입니다. 아, 이거 방송용 멘트입니다. 예, 그래요. 아니, 뭐 할만하죠? 오늘 요 포서가 지금 껴안죠? 예. 수고했어요. 예, 사자봉. 예, 사자봉. 지금부터 사자봉이라고 해요. 예, 사자봉. 지금부터 사자봉이라고 해요. 예, 예, 예. 어서와요. 어서오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세능님 내 욕했겠다. 아, 그래요? 이런 코스 잡았다고. 핸드폰 안 아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뭐예요? 저세상이예요. 자 지금 천양산에서 제약산 가는 길입니다. 천양대가 저기 보이고요.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좋네요. 비가 오기나 햇빛이 나기나 바람이 안 불 줄 그래 알았는데 햇빛도 별로 없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 죽어 줬습니다. 지금 여태껏길 가고 있는데 오늘 모처럼 임창완 님이랑 같이 산행하네요. 아 반갑습니다. 그게 유튜브에 공개되니까 각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원하게 지금 산행도 임창완 님 산행이 일취월장 너무 잘 갑니다. 너무 잘 가고 지금 내가 볼 때 타의 모음이 되겠어요. 아무리 봐도 산행할 때 힘든 사람들 다 임창완 님 만큼 훈련하면 잘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세요. 뒤에 세령님 따라오는데 맞죠? 네. 예 맞아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자 끝까지 잘 안전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설정한 느낌은erizyć. 여기 보면 너무 잘 먹으니까 이어집니다. 아까 앉으면 안돼요? 아까 앉으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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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으면 되고. 네. 아. 절로 가요 손님 절로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저거 안 봤구나 뭐야? 숟가락? 숟가락? 니 잔 니가 아까 생긴 했었는데 막걸리 잔하고 막걸리 잔하고 니 거 맞네 아니 내 거 자려고 어 이거 마셔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안 먹을래 거기서 다시 집을 데리고 갔다 데리고 갔다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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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명이나물, 그죠? 명이나물이에요? 네. 울릉도 꺼에요. 표준만 하거든요. 근데 그 발음이 광랑이니까 이거 뭐꼬? 이거 뭐꼬? 이거 뭐꼬? 이게 어느게 끊어집니까? 하하하하 자 우리 원교님 영남을 부수 구종 후봉 종주 소감이 어때요? 아 예. 정말로 정말로 먼저 우리 기여하신 우리 고산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팔공산 둘레길 1탄 2탄 비슬산 둘레길 3탄 영알 구산 정복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뿌듯합니다. 예예. 수고했습니다. 예예. 고산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무탈하게 한명도 낙오 없이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사고도 없고 예. 정말 축복 받은 것 같습니다. 예예. 맞아요. 오늘 날씨 너무 좋고요.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예. 많이 쓰셨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화이팅! 화이팅! 고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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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자 우리 임청환님 제약선입니다. 네. 여기 주장님 오늘 구산 종주 구산 종주 와야지 구범 완주 축하해요. 네. 소감 어때요? 감사합니다. 너무 뜻깊고 좋아요. 그래요? 계장님이 인도해 주셔서 주셔서 안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소감이 어때요? 네. 덕분에 구봉 종주 생각도 안 했던 거 했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구봉 완주 축하해요. 덕분입니다. 고생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땠신지요? 예. 덕분에 잘 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날 좋은 산행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비 맞아가면서도 마무리가 당연히 됐거죠? definitions 고생하십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저거서 콜사람 비 보이죠? 안됩. 그렇지. 다리 다리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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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도 끝까지 내려가면 임도가 나옵니다. 진불하면 임도가 나오는데 끝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살살 한번 내려가 볼게요. 살살 한번 할 데가 없다. 우와. 우와... 이거 보고 아주 위험합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령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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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랫나 오랫서 다행히 다행히 하하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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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오늘 너무 오늘 저 아침이 너무 늦다 자 우리 본회장님이 열심히 기댕해주시는 바람에 내가 구봉을 완주 화이팅 영남할버스 영남할버스 구봉 남들이 정말 못해서 난린데 그죠? 난린데 그래도 하루도 지각 안하고 지각 안하고 깨단해 대단합니다 자 오늘 이끌어 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끌어 준거 없고 자기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거니까 열심히 큰 시간 합니다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죠 자 우리 오늘 영남할버스 구봉 졸업하는 날인데 물론 4번으로 끝냈지만은 봉오리는 아홉 봉오리를 넘었기 때문에 모두들 고생 많았고 다음 다음 산행은 9월달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9월달에 의미있는 9월달 또 부산 종주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디 갈지도 모르고 어디 갈지도 모르고 일단 고 고 자 우리 고 해서만 꼭 와야됩니다 네 대구에 북쪽에 있는 강북 부산 종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한번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충서 다 왔거든요 표충서 우측이 표충서인데 정말 재미있는 하루입니다 처음에는 빡치고 빡치게 올라갔죠 좋았어요 이 안방으로 안맞고 고생 잘 많이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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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안녕 2 3 한글자막 by 한효정